최근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 해저의 화산 폭발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화산학자들의 경고가 거의 매일같이 발표되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최대의 위기사항입니다.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의 주장의 요지는 한가지입니다. 남태평양 통과의 화산 대폭발 이후에 환태평양 조산대의 동쪽인 북미, 중미, 남미 그리고 서쪽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들, 그 남쪽인 통과, 피지, 마누아트 등의 국가들과 북쪽인 일본에서 1월 15일 지진과 화산폭발의 데이터가 과거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일본의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그리고 큐슈의 스와노세지마, 사쿠라지마, 슈가나다 주변의 화산폭발과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유럽과 미국 지진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1월 25일 새벽에 발생한 시쿠쿠섬 근처의 규모 4.5의 강진은 진원의 입피가 505.9km의 지진이었습니다. 난카이트로프를 벗어난 지역이긴 하지만 난카이트로프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신발 강진으로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칫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의 회자 화산이 이즈제도 인근을 건드려서 도쿄의 큰 대지진을 만들게 되면 후지산도 함께 폭발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달에 오가사와라제도의 치지마에서 13번의 규모 4가 넘는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발생한 와카야마현 북부에서의 규모 2.8의 지진은 어제 1월 25일 오후 1시에 발생한 5개월 만에 발생한 호카이도의 최북단 소야지방 북부의 규모 2.7의 지진과 20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가지고서 발생한 또 한 번의 지진 횟수에 멈춘 현상이 발생한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근처와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의 화산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여행객들을 포함하여 한 해 2천만 명이 찾는 일본 도쿄 인근의 유명 관광지인 하코네산이 분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하코네산은 2001년에는 2개월 동안 약 1만 4천 회의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관광지사들이 영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하코네산의 분화는 2015년에 작은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현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현재 하코네산의 오아쿠타니 주변의 화구에서는 활발한 분기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화산재 등의 돌발적인 분출 현상에 주의하라는 일본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코네산 화산가스 분출 지대인 오아쿠타니의 분기의 높이가 1월 중순 이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km, 이즈반도에서 동쪽으로 22km, 보소반도에서 남서쪽으로 36km 떨어져 있는 이즈오오시마는 화구 내에서 분기의 분출 등이 보여지고 있으며 화구 주변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계를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오가사오라 제도에 있는 이즈노시마는 산정상 화구에서 대략 1.5km 범위에서는 분화에 수반하는 탄도를 그려 비산하는 큰 분석에 경계하라는 발표와 함께 산정상의 화구로부터 1.5km를 넘는 범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일본 기상청에서 하였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전 세계의 화산폭발 상황을 보면 오후 1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개의 화산폭발을 하였습니다. 우선 일본의 수아노세즈마에서 화산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의 푸액화산이 폭발하였으며 에콰도르의 3개의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어제 1월 25일 전 세계의 화산폭발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수아노세즈마, 인도네시아의 스메루화산,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의 울프화산, 멕시코의 폭포 카테페틀, 콜롬비아의 네팔도 델 루이즈화산, 에콰도르의 3개의 화산, 페루의 사반카야화산, 칠레의 네바도스드 칠리안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